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외인들이 매도인데 외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자가 들어온다. 삼성전자를 사고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사고 있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수급상황, 또 종목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삼성전자의 수급상황을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정말 강하게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중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브레이크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외인들이 이 전에 그러니까 3월 중반까지만 해도 매도세가 10만주 이상은 기본으로 나왔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뭐 30만주 나와줬었고요. 26만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줬었는데 최근은 좀 매도세가 조금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매도 브레이크가 좀 잡힙니다. 오늘은 2400주밖에 안 나왔고 어제는 15000주밖에 매도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 물량 그 이상으로 기관들이 싸그리다 매수가 연기금, 보험, 투신할 거 없이 투신할 거 전부 다 제가 지금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봐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제가 선을 하나 좀 그어드려 볼게요. 꾸준하게 이 차트가 왜 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냐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 지금 상황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정말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이 바닥권 라인과 그리고 위에 고점 라인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자면 항상 이제 갈짓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주가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정말 전형적인 기술적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 자체가 조금 나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터치하고서 이제 바로 반등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못 먹더라도 이 저점과 고점 라인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한 160만 원 정도는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한 5% 정도의 수익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상 그 종목에 해당하는 거고 최근에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피 지수 역시 1920포인트 저점이라 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어서 한번 크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최근에 지수가 그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큰 상승을 조금 새로운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항상 좀 돌기가 아픕니다. 매수가 당장 매수하시고요. 꾸준하게 한 1차적으로 한 160만 원 정도 보면서 대응하시면 어떨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를 160만 원까지 설정하신 겁니까? 네. 이번에는 한번 오른다면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어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손절가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십니까? 솔직히 이 정도 손절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145만 원 정도 깨지면 아마 안 올 겁니다. 깨진 다음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여러분들 어제 월요일 팀 신창한 멘토와 남은호 멘토가 2탄 내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주쌤 김도영이가 오늘 샀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시초에서 현재 가면서로 들어가서 152만 7천 원에 샀고 아우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11,655원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플러스 건입니다. 두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삼성전자가 좀 우위입니다. 주당 1,000원 정도 수익이고요. 레버리지는 주당 10원 수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양수 모멘토. 삼성전자 지수 사실 지수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 점유율도 워낙 높고 삼성전자가 바로 이렇게 우상향 16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매수 이견은 맞습니다. 다만 좀 시황적인 관점에서 좀 뭔가 외국인들이 조금 열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나 해봤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약 20% 건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수의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 약 20% 이상 보유됐을 때 외국인들은 항상 점유율이 한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이 중요한 이슈들과 변동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내일 북한 미사일을 쏘게 된다면 또 우리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 삼성전자 또 하한가도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여들이 지금 비중을 약 많이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 파란색은 바로 외국인 투여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인데 이 비중을 많이 뺏겨진 상태이고 또 시가총액 대비로 약 20% 건대의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일 안에 주가를 정말 무너뜨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삼성전자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밀릴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런 매매도 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일단은 쇼핑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내일 만약에 지수 급락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일단 밑으로 한번 걸어놓고 사실 내가 삼성전자를 살 마음이 없어도 그냥 일단 걸어놓고 한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그냥 말 그대로 하한가에 걸어놓는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무슨 하한가가 들어가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2008년도 때도 하한가를 들어갔었고요. 또 북한이 3차 핵실험할 때도 하한가를 들어갔었습니다. 그거 잡히면 땡큐고 안 잡히면 말고 그냥 그런 관점으로 해서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이 종목 그냥 내 시작과 동시에 그냥 하한가 박자. 그런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 하한가에서 땡큐하고 삼성전자를 좀 잡은 적이 있어요. 시간 내에서. 모두가 좀 공포를 느꼈을 때 좀 샀었는데 역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 의견을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시왕 간의 차이만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김선인 멘토가 내일 신규 편입하는 삼성전자의 매매 포인트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순천주 김선인 멘토가 내일 시초가의 삼성전자를 매수 편입 시도를 합니다. 목표가 160만 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순천과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제시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148만 원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인 멘토의 포트폴리오. 포스코 엠텍 유진격 송원산업. 주쌤 김도영이도 현재 세 종목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는 좀 유리해 보이지 않나. 좋은 종목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한다.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꽉 차있죠 다섯 종목이. 현재 좋은 흐름 속에서 바이오랜드 특히나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탈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 쪽으로 저감에서 분명히 충분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특히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일약약품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종목의 신이 그리고 종목의 1위가 바뀔지 저희는 향후의 흐름을 가지고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